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과거보다는 현대가 교통수단이 발달로 인해서 직업이나 여행 등 이동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사이동이 많으면 이를 이동수가 많은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에서의 이동수는 지지의 충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짓살과 여흥맛살이 충하면 더욱 심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임떡이 있는 사주도 있는데요. 인성의 발달 여부와 격국을 보아 판단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동수 많은 사주와 임떡이 많은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수 많은 사주 바로 확인합니다. 이 사주는 6월에 출생하여 칠살 객인데요. 월지, 연지, 연간으로 칠살이 있어 살의 기운이 매우 강한 팔자입니다. 일지의 뿌리를 두고 있는 월간과 시간의 정화 식신이 칠살을 대적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칠살 식재의 사주가 됩니다. 이는 길신 식신이 흉신 칠살을 극하여 제압하기 때문에 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을에 출생한 을목이라 칠살을 제대로 제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일지의 사화에 식신의 뿌리가 있는데요. 이를 시지의 해수 인성이 극하는 것입니다. 길간의 뿌리가 되죠.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용신이 뿌리를 극하는 점은 불리하다고 봅니다. 대우는 북방의 인성원에서 동방 비겁의 방을 만나 일간의 방신하고 흘러갑니다. 이는 칠살격이 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급부의 작용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흉한 중에 길한 것을 살펴보면 시지의 정인 해수가 일간의 뿌리로서의 역할 뿐만은 아닙니다. 왕성한 금의 기운과 대운이 동방의 모근으로 흘러가는 경우 이를 중간에서 유통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수상쟁의 흉함을 해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사주의 오행 중에 평소 흉하게 작용을 하던 기물이 운이 바뀌면 길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 만사가 사람들의 인연에 의해 삶의 변화 추이와도 흡사합니다. 식신을 용신으로 하여 영양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신이라 먹는 것, 서비스하는 것, 살려주는 것, 보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공부하는 시기에 대운 천간으로 재성을 만나 학업적으로 성과를 극대하기는 무리였습니다. 지지로 묘운을 만나면 월지와 연지가 묘유증을 하는데요. 이는 직업적인 면과 집을 떠나는 이동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사화운이나 축토운을 만나면 월지와 사유압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직업적으로 계획해서 이동변화가 있게 됩니다. 지지로 해수운을 만나면 사회충이 되는데요. 집의 이동이나 부부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충이 되므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인데요. 길하고 흉함은 그 시기의 운을 알아보면 됩니다. 이사주의 경우는 원국에서 이미 부부궁이 충을 하고 있고 대운으로 다시 한번 충이 되는 운을 만나면 거의 확실하게 부부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처럼 이동수를 보는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충이나 합은 이동할 수 있는 운이 되는데요. 이를 극이나 합으로 제재를 한다면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부부간의 문제가 있어도 작게 일어나고 많은 경우도 됩니다. 사주풀이를 할 때는 우선 격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명주는 신월에 출생하여 편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은 공부와 학문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주에서는 월제의 뿌리를 두었거나 천간으로 투출한 글자가 없으므로 월제의 정기를 용신으로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신금 편인이 용신이 됩니다. 이명주에서는 길신인 인성 용신을 극하는 병화재성이 사주의병이 됩니다. 사주풀이에서 용신이 길신이면 보호를 해야 하고 반대로 흉신이 용신이면 역용을 해야 합니다. 사주팔자의 병을 막아주는 비겁이 상신이 되는데요. 이명주는 시지의 임수 비견이 상신되어 인덕이 있는 명조입니다. 인덕이란 주위 사람들이 덕을 말하는데요. 즉, 형제, 친구, 동기동창생, 경쟁자, 라이벌 등을 의미합니다. 이사주는 월지와 일지가 신자합을 하는데요. 이는 인성과 겁제의 합으로 비견화합니다. 또 사주팔자의 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주풀이를 할 때는 격의 고절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격의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재성과 관성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인격의 재성을 만나면 파격이 되는데요. 그러나 비겁으로 화하여 재성의 운을 견디게 됩니다. 월지와 시지간의 인신충이 있고 연지와 월지간의 좌우충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신충은 영마와 짓살의 충이 되고요. 좌우충은 도하의 충입니다. 따라서 이명주는 이동이 잦을 수 있고 번잡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바쁘고 번잡할 수 있는 성정이라는 것입니다. 천간의 비견은 병임충으로 재성을 바로 극하고 지지의 좌우충도 역시 재성을 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이 새어나가는 팔자가 됩니다. 또 이런 결과는 재성의 오행이 많이 위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건강상으로는 심장, 소장, 안과계통에 질환이 있게 됩니다. 성정으로는 편인성과 양인성이 강한데요. 편인은 남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양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대운의 흐름은 길하다고 봅니다. 초년의 정유 대운은 유금위 인성운인데요. 부모의 덕과 학문을 하는데 유리한 대운입니다. 중년의 비겁 해자축 수방도 나쁘지는 않는데요. 인성을 재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운이 됩니다. 중년을 넘어서면서 식상의 목방을 만나는데요. 이는 배우고 익힌 것을 풀어내는 운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푼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주풀이의 경우 인성은 들어오는 것이 되고요. 식상은 밖으로 배출한다고 읽으면 됩니다. 각 대운을 살펴봅니다. 육세 정유 대운은 인성이 재운을 달고 들어오는 운인데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부친이나 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주의 도움으로 해결됩니다. 16세 무술 대운을 만나면 천간과 지지가 모두 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윗사람이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26세 기의 대운을 만나면 주위 사람들이 덕을 보는 시기인데요.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게 됩니다. 36세 경자 대운을 만나면 욕심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지만 그렇지만 문서는 지켰다고 봅니다. 46세 신축 대운은 명예를 얻게 되는데요. 공부나 문서와 관련된 것으로 말입니다. 56세 이민대운은 주위 사람과 같이 먹고사는 문제를 벌였는데요. 직업변동이 있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도 조심해야 하고요. 수술수도 있다고 봅니다. 66세 개묘대운은 욕심이 많아지면서 주위 사람으로 인해 말썽이 나는데요. 그러나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만 부부 문제만큼은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사주원극과 대운 세운의 불이는 다르지 않는데요. 사주 불이를 하는 경우는 우선 오행의 생극재화를 잘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합평중과 운을 살피면 보고 싶은 것은 거의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